배블리 아침을 먹고 도착한 곳은 바로 러시아의 리듬체조 연습장. 우와, 쟤 뭐야? 가보자. 쟤 뭐야? 가보자. 한국에서는 피아노나 태권도나 이런 거를 그냥 어렸을 때 많이 배우곤 하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리듬체조를 접하는 것 같아요.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것보다. 러시아의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리듬체조. 제니도 한번 창단 수업하러 왔는데요. 언니, 안녕해, 정말. 안녕해야지. 조심해. 저는 제인이에요. 이곳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 김재훈 선수. 국가대표 개인 선발전 1위로 뽑힐 만큼 실력 있는 리듬체조 유망주라고요. 제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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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봐. 저거 봐봐. 언니 어떻게 하는 거야? 제인, 언니야 봐봐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자,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고. 봐봐, 봐봐. 아, 봐봐. 봐봐. 쟤는 어떻게 하는 거야?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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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처럼 해봐! 아, 이렇게! 그렇지! 아니, 눕지 말고! 열심히 몸을 풀었다면 제인이 맞춤용으로 춤을 춰보는데요. 우와! 우와! 3,4,3,4,4... 5,4,4,4,4,4... 드네요. 그래서 잘했어. 참 можете. 이렇게 large 수업. 지급으로 입을 zeker? 그럼요? 네, 그러면 OFT Oui, 더 많이 입을 더 더 cuenta. 멋지다. 알겠습니다. Пока. 제이나 사랑해요. 에이터. 에이터를 выrus고. 제이나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빠빠. 빠빠. 추억이 나를 Uhr.